근데 이성 어디다 써야될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지 오 잠깐 맞다 오 잠만 어 맞아 이거 할라고 했지 이걸 까먹고 있었네 자 퀴스테일 자 보스다 보스 아닌가 보스 아닌가 쟤 뭐야 이리로 오겠지 이렇게 하면은 야 왜 이렇게 아파 약간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뭐야 저거 산대비스타 뭐야 오 야야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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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하지 미스 게르트 루트 아이 게르트 게르트 루트 자 보스 나왔다 맞다 넣고 이거 켜주고 나왔다 산대비스타 때리지 말라고 이거 놓고 이거 주면은 보스 순식간에 죽고 뭐야 너무 호접인데 빼주고 뭐야 진짜 끝났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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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 분신이 남았어 잡아주고 스타디가 위에 다 잡아주 못하고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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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리지마 호웡 이거 내가 잡아줄거고 찍어주고 이건 내가 잡아줄거고 찍어주면은 아 나이스 이거지 됐다 어.. 됐다 하지만 아직.. 택배지 않았다 어 괜찮은가 생각났어 그러면 됐어 와앗?! 아 잠깐만 저기 왼쪽으로 오지 진짜로 안 먹을 거 아냐 액신이 액신 안 올까? 이렇게 놓고 어 생각보니까 액신 안 올 때 곧네 액션 왜 될 것 같으니, 얘가? 커주고 이렇게 안와 야, 개 튼튼해 이렇게 하고, 지원 유닛으로 됐어, 얘를 데려가자 아, 이린 준비해주고 얘네 빼주고, 이제 이제 얘 어그로 꿇게 해주고, 최대한 피모티게 한 다음에 와우 야, 니 오기만 해봐 이제 최대한 내려온 다음에, 때리지 말라고 얘도 놔두고 한 칸 내려오는 순간 넌 죽는다 진짜 어? 아, 미리 켜야겠다 됐다, 넌 끝났다 이제 죽어? 야, 좀 죽... 어어... 어어? 아냐아냐, 버텨 버텨 일단 버텨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어어 어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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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rect 우와앍 이에 아이떠두고 도그로 랩두고 흐어어 이래하고 노노노노노 이리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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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꼼 일단 죽여 일단 죽이고 오우 할 수 있어 어어 잠깐만 안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어 잡아줘 나이스 오 됐나? 자자자자자자 중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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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하다 다행이다 안돼 안돼 오지마 공격 오오오 오오오앜 네에에에에에에 아앜하 오오앜 어휴 됐네